한국 트로트 씬의 스타 장민호가 최근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깜짝 무대로 등장하며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손태진, 송민준, 그리고 마이진도 각각 자신의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며 누가 1위를 차지할지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장민호는 이번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아 무대에 올랐으며 그의 등장만으로도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장민호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클래식한 트로트곡을 열창,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감동과 열정이 공존하는 순간들로 가득 찼으며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큰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손태진, 송민준, 그리고 마이진은 각각 자신만의 스타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손태진은 그의 감성적인 보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송민준은 젊은 힘과 열정이 느껴지는 공연으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한편, 마이진은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무대 매너로 주목받으며 이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각 참가자의 무대가 모두 끝난 후 긴장감 넘치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세 참가자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번 경쟁에서는 손태진이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각자의 응원하는 가수에 대한 지지를 보내며 이들의 무대를 뜨겁게 축하했습니다. 이번 음악 프로그램은 장민호의 깜짝 등장과 함께 손태진, 송민준, 마이진의 치열한 경쟁으로 한층 더 흥미진진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관객들과 팬들은 이러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무대들을 통해 큰 감동과 즐거움을 얻었으며, 향후 이들 가수의 활동에 더욱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